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규모만을 자랑하며 성장을 위해 내달려온 한국경제가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최근 2년간 약 1,800여 명의 아동이 실종 또는 납치됐다는 통계와 함께 펀자브 지방에서 실종된 1,100여 명의 아동 중 90%가 자신의 의지로 집을 등졌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크리스천 여자어린이들의 조직적인 학대와 납치를 은폐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가 18일 새창조교회 설립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창조교회 단임 목사는 외신대 총장 정인찬 목사가 맡았습니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산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